지연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나 아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복잡한 감정들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다. 이혼 발표 후 첫 공식 석상에서 지연은 팬들과 마주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냈다. 팬들 역시 그녀의 고통을 공감하며 지연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다. 지연은 티아라 멤버들과 함께 15주년을 맞이한 팬미팅에서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느껴지는 고독과 혼란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다. 팬미팅 동안 지연은 여러 차례 멤버들과 손을 맞잡고 힘을 얻으려 했고, 그 순간이 바로 지연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팬미팅 중 지연이 눈물을 흘린 순간은 그저 이혼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눈물 속에는 결혼 생활이 끝난 후의 상실감과 함께 팬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기 위해 애쓴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티아라의 오랜 팬들은 그런 지연의 마음을 느끼고 더욱 그녀를 응원하며 오랜 시간 함께해온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지연의 눈물은 또한 그녀가 이혼 과정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들을 팬들과 나누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대중의 큰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별거와 이혼으로 마무리된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연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팬들 앞에서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그 노력은 팬미팅 내내 느껴졌다. 함은정, 효리, 효민 등 다른 티아라 멤버들도 지연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고 다독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활동하며 서로의 감정과 아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연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녀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단순한 동료회를 넘어서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깊은 유대와 신뢰의 증거였다. 공연이 끝난 후, 팬들은 지연의 눈물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은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는 점이다. 지연의 눈물은 이혼과 같은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 그녀가 팬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이날의 팬미팅은 티아라 1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지연의 눈물로 인해 팬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아픔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팬들과 나누며 더욱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팬들은 그녀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를 응원하며 함께할 것이다. 지연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지연은 팬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뒤에 숨겨진 그녀의 개인적인 고통은 결국 완전히 감출 수 없었다. 팬미팅에서 티아라 멤버들과 함께 히트곡을 선보이며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감정은 때때로 표정과 동작에서 스며 나왔고, 팬들 또한 이를 알아차렸다. 무대에서의 눈부신 퍼포먼스와는 달리, 무대 뒤에서 그녀가 겪고 있을 감정적 혼란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연의 이혼 발표 이후, 대중은 그녀에게 큰 동정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 결혼 당시 두 사람은 사랑으로 맺어진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로 주목받았지만, 결국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물론, 대중은 지연의 감정적인 고통을 공감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연의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이 성숙한 대화를 통해 이혼을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이혼 결정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서로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연과 황재균은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책임 떠넘기기 없이 성숙하게 관계를 마무리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팬들은 그녀가 겪고 있을 내면의 고통을 더욱 안타깝게 느끼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팬미팅에서 흘린 눈물을 통해 그녀가 결혼 생활 중 겪었던 많은 갈등과 아픔을 상상하며, 그녀가 행복한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지연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팬들은 그녀의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며, 그녀가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지만, 그녀는 팬들과 소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 믿고 있다. 지연은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팀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팬들에게 언제나 힘과 영감을 주었지만, 이번 팬미팅에서의 눈물은 그런 지연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팬들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그동안 지연이 겪어왔던 어려움들을 떠올리며 함께 아파했다. 티아라는 데뷔 초부터 수많은 논란과 오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팀원들과 지연은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티아라는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 위에 섰고, 지연 역시 그 과정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혼 발표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큰 시련이었고, 팬들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낸 지연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팬들은 지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를 알기에 그녀의 눈물이 더욱 가슴 아팠다. 지연의 이혼 발표는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지연은 결혼 생활을 통해 사랑을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팬미팅은 반직 그녀의 이혼 이후 첫 공식 석상이 아니라, 지연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했다. 지연은 팬들과 함께했던 지난 15년의 시간을 되새기며,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팬들은 지연의 이러한 마음에 응답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지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눈물을 훔쳤지만, 팬들의 응원 속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다. 그녀가 팬미팅에서 보여준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진정한 순간이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아픔을 공개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그녀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에 섰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냈다. 팬미팅 현장에서는 팬들이 지연에게 보내는 위로와 지지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 팬은 그동안 지연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는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팬 역시 지연의 눈물을 보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며, 그녀의 회복을 응원했다. 이혼 후 첫 공식 석상이었지만, 지연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결혼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며, 팬들이 주는 사랑이 자신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그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팬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무대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지연의 이혼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팬들은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눴다. 팬들은 지연이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다. 그녀는 이번 팬미팅을 통해 비록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팬들은 지연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녀가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지연은 그 응원에 힘입어 다시 무대 위에서 당당히 서기를 다짐했고, 그녀의 앞길에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지연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팬들과 함께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어떤 음악과 무대를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연은 분명 다시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빛나는 무대에서 그녀는 또 한 번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라이브 GO